우와! 멋있다! 꿈을 위해서 둘 다 뿅 은근히 엉덩이 부러워 노래 부르라고? 엉덩이를 흔들어 엉덩이를 흔들어 흔들 흔들 엉덩이를 엉덩이를 흔들어 원숭이 원숭이 벨베키티키티 원숭이 키키티키티 어떻게 나거 채줘 이거 벨베킹 공룡 채줘 벨베킹 공룡 채워줄까? 네 하염 강빈이는 등원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눈금이 없어가지고 우유 그냥 대충 말해 아니 우유를 뭐 4개를 샀어? 2개씩 판다 그러면 2개만 사지 금방 먹어 그런가? 사긴 꼬박 먹으면 금방 먹긴 아니 숟가락도 이렇게 휘어져 있어 2개가 더 넣느라고? 아니 쑤셔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러분 선생님께 머리냄새를 풀풀 날릴 수가 없어가지고 머리 좀 까먹고요 영어 수학 매번 물어보시는데 슬버라인이 숭고로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선생님하고 영어 공부를 하는데요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 조기 아 오늘 어린이집에서 밖에 나갔다 왔어? 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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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빵 아파 뭐야? 이거 저희 아파 그래, 그럼 누워줘 무엇을 치줘? 아, 늙어 지금 사무실 보러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게 별로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의 경험에, 경력이 약간 있잖아요? 봤을 때 너무 또 후지근하게 하고 가서 그렇게 좋을 건 없더라고요 이 바지를 입어봤거든요? 위에는 그냥 이렇게 캐주얼을 입었는데 왜냐면 또 이거를 입어버리니까 너무나 쉽게 보이지 않을 거야 막 이 느낌이 나는 거 같아가지고 그놈의 느낌이 뭔지 강빈이도 같이 갈 거거든요 캐주얼이 좋은 거 같아요 가방은 이거 갖고 갈게요 신발 약간 구빗는 거 사봤습니다 요렇게 갑니다 저 아이를 데리고 또 부동산을 다니네요 여러분 역시 부동산은 쉽지 않네요 일단 맘에 드는 데가 바로 나타날 일은 없지만 일단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니까 밥 먹으러 왔습니다 아빠가 안아줘야 돼 아빠 안아줘야 돼 아 이리 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아웃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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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너무 맛있습니다 아웃백 안에 있는 텐션을 Galia 발 빼 자 이거 쿠키 코끼리가 있어? 쿠키 부모 엘리婆 가자라 여기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자. 여기가 귀도를 drove. 다행히 rehabbing 잔해. 왜? 멈춰. 무서워진 안고. 엄마야. 엄마는 힘이 없어서 안되고 아빠로 가야해. 엄마도 무서워. 어, 갑니다. 아빠 손 잡아. 강민아 조심해서 아빠 따라서 딱 넘어야 돼. 네. 자, 이제 넘을 거야. 갔다, 갔다. 됐다. 아니야, 아니야. 이제 갈 거야. 안 붙어요. 끝났어. 집에 왔어. 아빠 넘겨. 아빠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강민아. 왜? 너 엄마 뱃속에서 뭐 했어? 엄마 뱃속에서 뭐 했어? 어. 좋은. 하연. 여기 일하고 있다.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민이가 저희의 경제활동에 100급 참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줘야 저희가 이렇게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래도 어린이집 가자 그러면 좋아해. 그니까. 강민이 어린이집 선생님의 따님이 어떻게 저를 아셔가지고. 썰기. 여러분. 썰기 캐빈입니다. 용산. 여기는 용산. 진짜. 뜨겁습니다. 이렇게 채널 통화랑 인파이트를 가져갔고요. 아, 여러분 이 카페 너무. 다 타판된 것 같아요. 영상 나오셔도 되나요? 불러 처리. 나오세요. 끼쟁이 오니까 얼굴을 이렇게. 주차 오자. 저기. 우리 저 번호로 왔어. 저기야 왜 그래. 저 번호로 왔어. 어머, 실버사인 길 모른다. 웬일이야. 아니, 이쪽으로 가면. 어, 맞아. 여기인데. 미팅 마치고. 송수동 갑니다. 용산 관리 차네요. 오늘도 날씨 너무 좋다. 지하 4층. 기억해야 돼. 어디로 갑니다? 이쪽으로. 먼저 안내 도와드릴게요. 그는 이곳에 다가올서 코를 도와줍니다. 저녁은 배가 너무 좋아서. 그는 이곳에 다가올서. 야, 너무 맛있어. 실버사인 아이콘.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3등 4분을 받았어요. 아, 너무 맛있어. 이 형이 얼마나 돼요? 아 너무 무서워요 완전 업그레이드 라인업을 갖추면 좋겠네요 아, 언제세요? 색상은 계신다 어머, 어머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싫은데 우리 그냥 가기는 아쉽지 않아요? 4시? 4시에 오신다고요? 1시간 뜨시네요? 그럼 1시간 커피 한 잔 더 할까요? 너무 좋아요 우리 앞에 똑같아요 앞이 여기 있네요 식사를 하셨어요? 아니요, 이분만 뜨셨네요 죄송해요 스무스에요? 아, 저기 지금 끌어올려 그 분 있잖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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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그럼 카메라 하시는 게 어때서 간식을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불러처리 할 거예요 하지마요 이거 여기 가려야 돼요 우리 구독자분들 감당 안 되실 수 있거든요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또 보시기 때문에 여기 맞대 또 황소개구리 같은 거 같아요 변종이 나타났다 변종이 나타났다 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추우다 왜 이렇게 끊으세요? 아니요, 안 하고 있어요 안녕하십시오 다음 노래 다음 노래 여러분 나갔다 왔더니 저 마지스는 왜 저러고 있어? 저거 폭우 먹긴다고 아니 아 왜 말리지 않았네 너 뭐 할래? 생리대 왜? 뭘 말려? 사는 거? 이렇게 너라도 웃는 거 아, 말릴 수가 없었지 시끄럽다 너 거기 왜 올라가? 너 거기 왜 올라가? 내려와 눈에 너 쌍꺼풀은 왜 생겼어? 왜? 왜 왜? 왜? 쌍꺼풀 눈에 네 네 이제 어떻게 내려와? 응 저기 내려가요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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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맨날 먹는 거라서요 촬영은 안 했는데 어구 왜 이렇게 국물이 많아 보이지? 다 가라앉았나 봐 잘 먹겠습니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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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헤헤 consid 헤헤 헤헤 라밤 출발 자 여기 휘보라인하고 같이 사무실에 나가려고요 이럴 wording 나 통 åt만 넘버 THEN 아주 잘 씁니다 으아 꼭 이런날이 있지 아 날이 많이 더워졌어 메이크업 확세계 안 할 땐 알린 양이 엄청 연하게 끝 이 차는 참 퉁퉁 튀지 툭툭이야 요즘 MZ들 여기서 뭐 하던데? 뭐? 몰라 나도 나도 MZ인데 MZ되기 힘들어 뭐? 그 카페 가서 봉투 좀 사올게 사올게 아 여러분 미팅 맞췄고요 이거를 그 파인드 카푸어에서 보내주셨는데 예쁘네 이거 말고 가방 더 있는데 예쁜 거 같아 뭐야? 여기 새로 생겼어 약간 사이브스? 어머 여기 나갔다 여기 거기잖아 카페 왜? 여기 우리 쓰고 싶다 근데 여기는 장사하는 데라서 엄청 비쌀걸? 권리금도 있을걸? 대박 축하합니다 둘 우리가 원래 갑시다 걸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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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때? 내가 혼자 일하다가 왜 저 땀 흠쭉 나면서 그냥 개운 내가 들어봐 샅병 이 닭에 왜 먹는지 알겠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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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요새 스커트 못했거든 힘들 belief 여러분 저희는 사무실에 한번 또 갔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야 봐봐 미키집 하얀 오늘 빵 좀 썰어서 굽고 빵 줘요 빵 줄까? 네 구워서 줄게 계란 무우 빵 rings 츄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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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슈. 우와, 멋있어! 우와, 오빠, 멋있어! 엄마가 잘라줄게. 네! 여기 아자, 여기 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촉촉해? 네. 하염, 하염! 여러분, 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왜요? 돈이 있냐고요, 돈? 아니 이 타이밍에 내가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지금 일주일 내내 매일 매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생일 선물 뭐 갖고 싶냐고 말했잖아 저는 여행이 하고 싶다고요 할 말이 없네 저의 선물은 여행이라고요 아무튼 봐봐요 제가 지금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한 겨울에 가? 크리스마스 쯤? 다음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쳐봐요 떨어졌다 이거 눌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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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먹으러 가자 포크 가지고 포크 가지고 해 왜? 공룡 받아 오신다. 공룡 어딨어? 엄마 턱 마지에 뜨거워. 엄마 턱 마지에 뜨거워. 공룡이 뜨거워. 김진아? 응. 뭐야? 공룡이 청정기. 저 청정기 마지 안돼요. 응. 청정기 만지면 안돼요. 맛이 안해. 맞아. 고개를 뒤로 더 잘 들어가게 옳지. 꼬마꼬마 좀 있네. 와. 이거 봐. 다 먹었어. 이제 스티커 붙여요. 이제 스티커 붙여요. 가자. 스티커 붙이러. 응. 응. 귀여워. 귀여워. 아우. 아우. 왜요? 상자 귀엽네. 상자 귀엽네. 상자 귀엽네. itters. 이게 продه다 해줘요. ASO. 상자 귀엽네. 그게 semester인데 봐야 아빠 돼. litter2 와우. 또 바로 구